이번에는 최저가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저가격제는 최고가격제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최저의 가격,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이야. 무조건 이거보다 비싸게 팔아라는 거예요. 가격 하한을 결정하는 제도, 가격 하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최저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예요. 만약 지금 시장에서 우유 한 팩이 천원에 팔리고 있는데 최저가격을 800원으로 설정했어요. 이게 이제 800원 밑으로는 못 팔아. 무조건 800원 이상으로만 팔아라고 정부에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뭐야 지금 이미 800원보다 비싸게 천원에 팔고 사고 있는데 왜 저런 정책을 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반면 지금 천원에 우유를 팔고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1200원 이상으로 팔아. 1200원보다 싸게는 팔지 마라고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1200원보다 싸게 사고 팔고 있으니까 더 이상 원래의 균형 가격으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격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아야 실효성이 있다. 아까 최고가격제에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최고가격이 설정하는 최고가격이 더 낮아야 실효성이 있었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같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예시는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매년 이슈가 되지 않는 애가 없죠. 정부에서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공약으로도 많이 내세우는 정책이고요. 최저임금제를 얼마까지 올리겠다. 최저임금제를 또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겠다. 항상 이슈가 되는 공약이에요. 생산자들은 사실 생산비용 중 임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결국 다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저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급여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공급자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제도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농민들,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과 같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쌀은 조금 더 비싸게 사 이런 식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시키는 거죠.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도 최저가격제의 한 예시입니다.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 고생했어. 시장 가격은 사실 좀 낮을 텐데 그래도 비싸게 벌어, 비싸게 받아 라고 생산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노동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자가 공급자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는 굉장히 기출이 자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최저가격제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최고가격제에서는 싸게 팔게 만드니까 싸게 살 수 있게 만드니까 수요자가 더 많았어요.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 팔아. 팔려는 사람은 적어서 초과 수요가 생겼죠. 하지만 최저가격제는 반대겠죠. 비싸게 팔라고 하니까 와 신난다. 나도 팔래, 나도 팔래. 팔려는 사람은 많아져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아 뭐야 너무 비싸. 나 안 사. 나 딴 거 사 먹을래. 사려는 사람은 더 줄어들어요. 수요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결국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바로 실업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비자발적 실업.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존보다 더 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예전에 최저임금이 5천원이라서 에이 그냥 돈 조금 아끼고 교통비가 더 되겠다. 나 일 안 해.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최저시금이 만원이 되면 일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 뭐야. 예전에 2시간 일해야지 만원 벌었는데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돼? 나도 일할래. 나도 일할래. 다들 뛰쳐나와요. 노동시장으로 가는 거죠. 나도 저도 일할래요. 저도 일할래요. 갑자기 공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알바생을 1시간에 2명을 썼어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 최저임금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 엄청 부담이 되겠죠. 아 이제는 1명 잘라야겠다. 네가 조금 더 바쁘더라도 예전보다 2배 버니까 2배 일해. 1명을 잘라버려요. 실업자가 생겼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사장님들은 수요자들은 노동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일하고 말지 와 1시간에 만원 어떡해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3시간 일하던 사람이 2시간을 일하게 된다거나 1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절반만 일하게 되는 그것도 일종의 실업의 한 예죠. 일하고자 하는 만큼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하고자 하는데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 초과 공급이 초래되는 것이 이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이건 최고가격제든 최저가격제든 마찬가지예요. 암시장이 형성된다. 어떤가요? 아까는 최고가격제일 때는 콘서트 티켓이라던가 이자율 더 어두운 곳에 가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암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더 낮게 매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몰래 연락을 해서 저 최저시급 안 받아도 됩니다. 제발 저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 주유수당 안 받을게요. 저 그냥 최저시급 말고 시급당 예전처럼 5천원만 주세요. 저 자르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의 또 취약점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먼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능력이 낮은 사람들부터 해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저가격제를 실시했는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더 높였는데 막상 더 힘들어지는 노동자들 더 취약해지는 계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컨대 최저시급이 높아져서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을 해고했어요. 그럼 그 장애인은 높아진 최저임금 하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여러가지 보완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이 더 먼저 해고될 수 있고 그들이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최고가격이든 최저가격이든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또 최저가격제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래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바로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균형임금 5천원에서 균형임금이 형성되었고 만 명을 고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야 무조건 최저임금 만 원이야 시급 한 시간당 무조건 만 원 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집에서 TV만 보던 철수가 뛰쳐나왔어요. 나도 일할래. 나 교통비 너무 아깝고 일하는 거 조금 5천원 벌기 싫었는데 만 원? 나도 일할래. 나도 일할래. 다들 뛰쳐나와요. 일하려는 사람은 2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의점 사장님들 공장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이제 그냥 내가 직접 일해야겠다. 와 두 명 쓰던 거 한 명으로 줄여야겠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던 사람들 해고하고요. 고용이 감소하겠죠. 해고하고요.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않아요. 결국 돈을 벌고자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이렇게 적어져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겠죠. 기존보다 고용도 감소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실업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그 최고 가격제와 마찬가지로 최저 가격제에서의 사중 손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쪽에서 최고 가격제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는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가격은 어쨌든 법에서 받으라는 것만큼 늘어나겠지만 높아지겠지만 거래량은 줄어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 인여는 어떻게 변하느냐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는 동일하겠죠. 최저 가격제 최저임금 시행하기 전에 ABC만큼이 소비자 인여 DEF만큼이 생산자 인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친 ABCDEF가 사회적 인여였을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비자 인여를 볼게요. 거래량은 Q1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 수요자 소비자는 사장님들이 되겠죠. 노동력을 수요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장님들 원래 P0은 5천원이었다가 P1은 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당 좀 어려운 일이라서 시간당 2만원에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당 2만원에 한 명을 고용하려고 했던 사장님은 원래 5천원에 고용을 했을 때는 1만 5천원 만큼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올랐네요. 그러면 2만원에서 만원의 차이인 만원만큼만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인여가 줄어드는 거죠. 5천원만큼. 그리고 1만 5천원에도 고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은 기존에 5천원일 땐 만원만큼 이득을 얻었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이제 5천원만큼만 이득을 얻었다고 느끼네요. 이 차이만큼 소비자 인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인여는 이렇게 A로 크게 줄어들어요. 사장님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균형량도 줄어들었으니까 조그만 A만 소비자 인여가 됩니다. 사장님들의 인여가 돼요. 그럼 반면으로 공급자 노동자들 생산요소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들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DF였죠. 일단 2천원에도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시급 난 진짜 너무 돈이 필요해. 시간당 2천원이어도 일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그 전에 5천원을 받을 때는 3천원만큼 이득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 2천원만 받아도 되는데 나 5천원이나 받았어. 3천원만큼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급이 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무려 8천원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5천원만큼 늘어났죠. 3천원에 일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가요? 그전에는 3천원이면 일하려고 했는데 5천원이나 주네 2천원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만원을 준대요. 무려 7천원이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자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인연은 커지게 되죠. B만큼 커지게 돼요. 이건 결국 사장님들의 인여에서 뺏어온 거죠. 노동수요자들의 인여를 노동공급자들이 뺏어왔어요. 최저시급이 높아진 만큼 하지만 고용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 공급자들 노동자들은 실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죠. 이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거래량이 줄어든 데 대한 손실이에요. 이 생산자 인여는 결국 B만큼 늘어나지만 이만큼 줄어든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서 B만큼 이득을 보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비자발적 실업이 생겨서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이만큼은 또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정말 이득을 얻었는지 전체 생산자가 이득을 얻었는지 전체 생산자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소득이 더 높아졌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B의 크기와 E의 크기를 비교해야겠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소득이 더 높아져서 실업이 발생해서 생긴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서 B가 더 크다면 이 정책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얻는 이득보다 실업이 발생해서 생긴 손실이 더 크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정책에서도 이 C와 이만큼은 사중 손실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최고가격제와 모양이 똑같죠. 어쨌든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최고가격 최저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소비자잉여가 어디까지인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계산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